하나님의 절대 언약 잡으세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절대 계획을 약속으로 주신 것을 절대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언약을 주신 분이 이루실 거니까요. 하나는 우리에게요. 딱 하나를 원하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나름대로 서밋이라고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언약도 없으면서 뭔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여기에 답을 줄 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서 이삼질 살려라. 치유해라.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진짜 서밋으로 서라. 그게 뭡니까? 그게 영적 서밋이셔요. 오늘 엘리야 뭡니까? 미래를 본 겁니다. 미래를 준비한 거예요. 자, 엘리야 시대의 어려움이 뭐였는지 한번 보자고요. 이미 그 시대예요. 보금이 아니면 안 되는 빈 곳, 버려진 곳, 죽어가는 것들이 있었어요. 보세요. 엘리야 시대의 아비라는 왕이 완전히 우상숭배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if you look carefully, during the age of Elijah, king Ahab had fallen into idol worship. 그러니까, 여러분, 백성들은 얼마나 고통을 당하겠냐고요. 자, 그 우상숭배의 결과가 뭐였습니까? 엄청난 재난이 계속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이 우상의 세력들하고 싸우는 동안 이제는요, 이 엘리야도 지쳐버렸어요. 이때 하나님이 답을 주신 거예요. 호랩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산을, 그냥 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산 호랩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렀을까요? 이게요, 단순한 장소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장소여, 그 시간 자체예요. 여러분, 지금같이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에게 이런 호랩산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장소. 그래서 우리가요, 단 5분, 단 10분만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잘 생각해보세요. 24시간을 6의 세계에 집중하고 살잖아요. 하루에 단 10분만이라도 하나님의 세계에 집중하는 영적인 세계에 집중하는 이게 영적 서미트 훈련입니다. 우리는요, 그냥 집중하는 거 아닙니까? 자, 두 가지, 적어도 두 가지를 집중하는 거거든요. 뭐에 대한 집중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한 집중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내게 뭐를 약속하셨는가를 집중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 그대에 여러분의 믿음이 생기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정도냐? 나 같은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릴 자로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이 언약이 각인뿌리 체질 내게 집중해봐라. 언약에 집중해봐라. 내 생각이 언약 중심으로 바뀔 만큼 내 체질이 언약 중심으로 바뀔 만큼 하루에 단 5분만이라도 그러면서 두 번째 집중할 게 뭐냐?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까? 말씀 속에서 평상시에 여러분의 조용한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오늘 본문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조용히 앞으로 이루어질 일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앞으로 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체가 뭡니까? 그렇게도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던 이 아람왕 있죠? 또 우상숭배하면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고통으로 몰고 하는 와하방이 있죠? 하나님이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이 시대의 문제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모든 불신앙 모든 염려 모든 인본주의 버려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 모든 문제 이 시대의 문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영적 지도자 세우라는 거예요. 그가 엘레사입니다. 앞으로 갈수록 어려워질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을 가진 목회자 전도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그랬죠. 18절에 하나님이 남겨놓은 7천명이 있다는 거예요. 렘넌트들이죠. 그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들이 2, 3, 7 모든 민족 속에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시공단을 총을 하는 응답을 주셔야 되는 겁니까? 사람 살려야 되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인물 키워내야 되니까 그래서 시대에 살려야 되니까 정확한 언약 잡으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집중해보세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정확한 미래가 보일 겁니다. 제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응답, 축복 다시 말씀드립니다. 따로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계속돼도 상관없다. 여러분은 언약 속에 있는 주의 사람들입니다.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준비한 미래를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과 깊은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and I bless you in the name of the Lord that you may spend some deep time with God this week. 감사합니다.